한글자막 by 한효정 질문은 태권도계의 향후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방금도 스님께서 풀어주셨듯이 현재 태권도 세계의 흐름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봉착, 침체, 정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태권도협회나 행정기관은 서로 안력싸움이 파행으로 이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태권도인들 사이에서는 지금의 태권도계에는 태권도를 이끌 큰 어른이 없다. 태권도의 구심점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협회나 단체의 소속에서 나와서 스스로 시스템을 보완해가며 지방분권식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태권도와 다른 분야 예를 들면 검도, 유도, 주지수, 펜싱, 명상 등과의 융합연구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각 도장마다 교육과정이나 시스템이 중구난방식으로 일관성이 없으니 그 유대감이나 공감대를 이루기 어렵다는 단점 또한 있습니다. 스승님, 이런 태권도계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식 구조로 다시 뭉쳐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분권식의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스승님의 발언 가르침을 청합니다. 우리 태권도가 지금 중앙집권식으로 하려고 하면 할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개발 발전시키는 연구가 제일 먼저 그 중앙집권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누구도 따로 올 수 있는 시스템아, 요런 것들이 갔어야지만 그게 가능하지. 협회가 있고, 대안태권도 협회는 가지고 있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자격증 주는 단점 심사를 봐가지고, 또 거기에서 돈을 얼마 걷어가지고 이걸 운용한다. 요런 데 굳어져가지고는 이거는 중앙집권식이 되는 게 아니고 빨대 꼽는 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 국민들 국제적이에다가 빨대 꼽고 사는 꼴이 된단 말이죠. 너희들이 살아나가는 직업을 자꾸 만들고 있는 거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정신은 없고 직업이 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의 태권도를 배울 때는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가다가 보니까 기대는 그냥 하기 싫은 거죠. 왜? 그 우에 커면서 우리가 뭔가 살려갖고 또 도전을 해야 되는 이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지금 시대는 아주 진량 있는 시대에서 세상을 쳐다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발부둥 친다고 되는 시대는 아니다. 그러니까 앞장을 서서 국민들과 인류를 이끌어주는 이런 정신력을 살리주는 이런 연구를 계속 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도 정신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요는 운동선수는 있어도 운동선수 갖고는 안 되는 거죠. 무도의 정신을 가지고 이걸 계속 연구하고 닦아가고 후학 이런 양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선배님들이 있어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부 다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좀 가난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거를 모냈던 것이 그것이 이 사회가 국가가 일어나기 전에 벌써 그런 것이 전부 다 해석되어 버렸던. 그러니까 지금은 국가가 일어났는데도 패러다임이 성장하지 못해갖고 국가가 뒤를 못 밀어주는 명분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언젠가 국제적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준구 선배들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했는데 이분들은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백을 가지고 있는 거지 더 이상의 인성교육이 없었습니다. 이분들이 인맥만 잔뜩 싸는 거죠. 미국의 그분 모르는 분이 잘 없죠. 대통령까지도 가르쳤으니까. 대통령도 그분의 제자거든요. 태권도 제자지. 사회 제자는 아니거든요. 그분이 참신하게 애와 도를 갖춘 분이라면 그분을 모든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그 정신적인 지도자의 제자가 됐을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그럴 때가 있었던 거죠. 그분 말이라면 다 믿고 따르려고 했던 그러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사회를 잘 이끌고 갔더라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것도 한 번 놓쳐버렸다. 그 선배님들이 일대들이 돌아가시고 이대들이 또 뭔가를 하지 못하는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게 이제 가기 위해서 이걸 풀어야 되는 거죠. 풀어야 되는데 전보다 내 끼 옳다라는 건 다 벗어 던져야 됩니다. 세상하고 전보다 융합되어야 되는 그러한 도의 길이라야 된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고 이 사회 모든 것들을 전보다 문을 열고 볼 줄 알아야 되고 좋은 점들은 같이 연구를 해야 되고 이래서 하나의 도가 탄생하는 겁니다. 도는 말이죠. 도는 내 혼자 한 길 갖고 도를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은 대도. 과거에는 소도를 닦았던 거죠. 소도. 소도는 자기 길을 닦은 도. 자기 길. 지금은 대도. 대도로 문호를 열어야 된다. 좋은 장점은 융합을 해서 같이 같이 이렇게 연구해가고 힘을 모아서 이 세상이 큰 도를 일으키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어떠한 무도도 무도라는 게 많지요. 이렇게 스포츠로 해서 전부 다 스포츠로 앉아버렸지 도로 못 갔던 겁니다. 도로 못 가고 전부 다 무술이죠. 무도는 한 개도 없습니다. 다 무술이 되어버린 거죠. 양궁도 이것이 그냥 이것이 스포츠가 아니에요. 이걸로 시작을 했지만 그 후에 뭐를 얻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도인이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부터 우리가 도인들이 화를 잘 쏘는 도인이 있었고 또 이렇게 무술을 잘하는 도인이 있었고 무슨 예능을 잘하는 도인이 있었고 무슨 이게 도인들이 전보다 다 자기마다의 소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도, 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의 신장, 내 몸을 지키면서 내를 다져가는 정신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이런 거 하던 그는 종목이죠. 한 종목이고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것을 무노를 열고 세상이 전부 다 소도를 전부 다 닦던 이것을 전부 다 장단점을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의 무도를 이렇게 내야 된다. 세상에 안 나온 게 없습니다. 다 나와서 새로 만들 건 없습니다. 다 나와서 새로 만들 건 없는데 이것을 전부 다 네 거다 내 거다 해가지고 전부 다 분리해 버리면 아무것도 못 만들게 돼 있다 앞으로. 이런 거죠. 뭐든지 무엇이든지 이 사회는 네 거다 내 거다 해버리면 아무것도 발전을 못하게 돼가지고 있는 상태다. 네 끼 없습니다. 이게 이 사회의 거고 지구촌 거고 우주의 거고 자연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르게 정리를 해가지고 앞으로 큰 길을 열어가는 요러한 모든 문호를 열어야 된다. 생각을 열어라. 요렇게 해서 새로운 태권도를 지금 완성시켜 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사법님들과 관장님들과 여기에 뜻이 있는 분들은 앞으로 모이게 될 겁니다. 어디로? 홍이재단으로. 이제 홍이재단에서 홍이 태권도가 지금 일어날 거니까 이걸 연구를 하고 계속 만들어 나갈 겁니다. 세계 홍이재단. 이것이 대한민국의 태권도다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 출발은 대한민국이 했고 대한민국이 시작을 했지만 이거는 세계의 태권도입니다. 세계 태권도고 세계가 같이 써야 될 아주 걸작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무도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세계에 전보다 이것이 다 아우러질 수 있는 이런 모든 내가 시작과 어릴 때부터 해갖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안에서 전보다 다 수행이 되는 이것은 홍익태권도. 앞으로 미래는 홍익세상입니다. 홍익인간들이 태어나서 홍익인간들이 성장을 해서 앞으로 홍익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맞게 꿈 지금 출발하려고 했던 게 홍익태권도입니다. 홍익인간 인성교육과 더불어 모든 환경을 갖춰서 도인을 생산하는 여기 태권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같이 머리 맞대어야 됩니다. 안 맞대도 좋은데 맞댈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시작할 테니까 여기에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등록하고 맞대고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커 나가야 세계를 이끌어 나갈 그런 무도인들을 생산해야 됩니다.